앞으로 약 100회, 에피소드 100개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겁니다. 영어를 갑자기 인공지능 수업인데 우리 코스가 영어를 왜 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영어 수업도 있고 한데 굳이 별도로 저희가 영어 과정을 만든 이유가 기존의 영어랑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강의하는 영어 수업은 영어 수업 AI죠. 인공지능 측면에서 영어 수업은 같지 않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종류의 영어 수업과 다르다는 거죠. 영어 수업과 다르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문법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기존의 문법 체제에 비해서 문법의 양이 거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분의 1 분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그런 문법 용어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호환성을 위해서 같이 비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뿐이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의 대부분이 저희 영어 수업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문법이 제시가 됩니다. 문법이 제시되는데 이 문법이 제시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례의 문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두 번째는 훨씬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분량이 적죠. 적은 분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례에 여러분들이 익숙해하던 그런 수업과 좀 다른데 그럼 이런 수업을 왜 하느냐는 거죠. 왜 영어 수업을 하느냐는 건데 첫째는 일단 중요한 게 왜 영어로 AI 영어를 하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일단 영어를 알아야죠. 영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AI 분야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에서는 영어를 모르고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기술과 논문과 강의와 이런 것들이 다 영어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 진행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통역기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자동통역기, 구글 트랜스레이터 같은 걸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 있는 속한 AI 외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 없이도 어쩌면 생활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AI를 하는 사람들 구글 트랜스레이터와 같은 번역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자연어처리기술 때문입니다.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어처리기술은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과 같은 메커니즘과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싱이 서로 다르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과 오토너머스 드라이빙하고 다르지가 않고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싱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고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싱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영어 문법이나 영어 수업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문법체계가 필요한 거죠. 전혀 새로운 새로운 문법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새로운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문법구조가 기존의 문법체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단순하고 훨씬 적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10분의 1 분량에 불과하니까 문법체제가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것과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과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AI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법구조 새로운 시스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 나중에 다시 또 재차 언급하겠습니다만 이걸 하는 이유가 AI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세상을 세계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컨트롤 세상을 조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세계를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드는 것이 AI 엔지니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없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바로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이것이 너무 무쌍해서 그랬네. 특히 스트럭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별도의 AI 과정에서 영어 수업이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회 정도 에피소드로 진행이 되고 독자들의 수준을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중2 정도부터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점점점점 난이도를 올려서 대학까지 포괄하게 될 겁니다. 대학 수준까지 진행을 할텐데 그러면 분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수업할 분량은 첫 번째 수업 분량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에서 얘기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수업 내용입니다. 이거죠. 자 2005년이죠.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던 스티브 잡스의 걸 이것이 첫 번째 교재입니다. 여기에 에피소드가 약 30개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스티브 잡스의 수업은 아마 지금 중학교 2학년 정도 중2에서 중3 정도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와서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마치 최후의 변명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라스트 어드레스 최후의 변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이걸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에피소드가 약 50개 정도입니다. 50개 정도이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이상 수준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문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문장 각각의 함의가 굉장히 깊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스티브 잡스의 연설은 직관적입니다. 생각할 것 없이 말하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변론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50개 정도 에피소드이고 마지막으로 영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작이죠. 영작으로 하는 것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방식을 공부를 할 건데 교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식 축사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11 이게 우리 수업 내용입니다. 영어를 영작하는 거고 이건 역시도 에피소드 수가 약 30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수준인데 3년 3년 뭐 한 2년 합해서 거의 한 6,7년 분량의 학습할 내용을 고작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다 끝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개하는 이 문법 체제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문법보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그럼 과연 가능하지 않은지는 직접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수업입니다. 영어 수업이고 영어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AI 엔지네로 수업이 없어졌죠. 그래서 총 100개 정도 수업 그렇죠. 이게 20개 정도 군요. 그래서 총 100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 둘 세 개 다 단계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 소크라테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